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회담은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.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후 1년 9개월 만입니다.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달라진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기자회견 날짜는 취임 2주년인 5월 11일 전후한 시점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인터뷰로 올해는 미리 녹화한 KBS 신년대담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한 옛 민정기능의 부활과 함께 언론인들과의 접촉도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영수회담 이후 추가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말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사안에 먼저 대통령의 답이 있어야 할 거라며 태도 변화 없이 추가 회담은 어려울 거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화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